오늘 박지원 씨가 방송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보니까 의욕을 부인하는 걸 보니 이재명이 결국 이익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평생 동안 그렇게 내 눈에는 참 기회주의자의 전형처럼 보이거든요.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재명이란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이재명이란 사람이 말하는 게 뭘 그렇게 믿을 수 있나 싶은데 박지원한테는 철석같이 믿어지는 모양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보니 결국 이길 것이다. 방송에 나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종봉무리 수사를 한 대통령이 성공한 적이 없고 야당과 언론 탄압한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핵폭단을 터뜨리고 있지만 결국 이긴다.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에 내려내기 더 무섭다.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검찰에 수사하는 모든 것이 정적 제거를 위한 일종의 그런 업무다 이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선악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돼가 1942년생인가 그런데 오로지 뭡니까 모든 것이 정치 공작이고 정치 탄압이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적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생각이 많은 분인데. 이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신임할 수 있게 이재명의 의욕을 부인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이 결국 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재명이 결국 이길 것이다. 이런 완전히 그냥 궤변을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떠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도를 올릴 수도 없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옮지 않다. 뭐가 비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로 영수회담을 하든 바주라는 이야기죠. 다자회담을 하든 대북경제 외교 해결하는 데 지혜를 합칠 때다. 날만 새면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걸 연구하고 이따위 지대해서 뭐가 되겠냐.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작을 하며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며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선거를 조작해가 모든 선거를 뭡니까. 사기 선거로 만든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뭘 하겠습니까. 말이소 바른 말이지만. 세상에 이런 오죽할 짓이 없어 가지고 선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앉아가서 무슨 국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 했으니까 뭐 훤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짓들이 일어났는지. 패널로 나온 진중권 강웅대 교수가 검찰은 검찰일을 해야 된다. 이번 정권 시작하기 전에 기소됐던 것들인데 북핵 터지면 검찰은 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게 뭐 잘 물은 겁니다. 옳은 소리를 한 거죠. 검찰은 검찰일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일을 하고 시민은 시민의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이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수행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다 수행하면 그 상태가 바로 사회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각자가 맡아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각자가 맡아야 될 일을 안 하니까 국민들이 나가 가지고 선거 좀 제대로 하고 고함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입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데 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중 제일 쉽게 대통령 되신 분이다. 뭐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자기 복이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면 쉽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꼭 쉽게 망한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게 참 박재원이라는 사람이 머리 해전이 빨른 사람 같아요. 나이가 1942년생인데 참 이런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할까. 참 늙은이 답지 않다는 말이 우선 떠오르고 그다음에 나이 좀 제대로 잡수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떠오르고 그다음에 늙은이 노망 같은 이야기 좀 그만하고 후손들 좀 생각도 하소 뭐 이런 이야기도 떠오르고 그런 거죠. 국민들이 대통령의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협치의 대상이 누구냐. 결국 민주당이고 정의당이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한 주사파는 민주당 정의당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민주당 정의당 안에서도 주사파가 있을 것이고 주사파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이고 국힘당 내부에도 주사파 비슷한 무리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참 이 양반 안 보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들면 나이값들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